어떤 날로에게 나 보낸다면 고개를 돌려본 곳에 비가 내린다 그 이전에 어렸을 때는 막 앨범을 만들고 나면 설레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제 늙었나 봐요 설레임보다는 잘 해나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더 큰 거 같아요 어느 일정한 대상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편지같이 또는 일기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 간단한 제목이지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라고 정했고요 Q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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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